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, 2, 3, 4, 5, 6, 7, 8 세션 3 왼쪽으로 4분에 흔퉁하시면서 서클 톤을 놓으십니다. 오른쪽부터 1, 2, 3, 4, 5, 6, 7, 8 세시 방향 세션 3 가운 1, 2, 3, 4, 5, 6, 7, 8 세션 4 크로스 심바 오른쪽 왼쪽 두 번 하십니다.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왼쪽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뒤로 패스 택하시면서 심리 동작 연결을 하십니다. 5, 6, 7, 8 세션 4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풀카운트가 보겠습니다. 세션 1 1, 2, 3, 4, 5, 6, 7, 8 세션 2 1, 2, 3, 4, 5, 6, 7, 8 세션 3 1, 2, 3, 4, 5, 6, 7, 8 세션 4 1, 2, 3, 4, 5, 6, 7, 8 두 번의 태그 및 두 번째 월과 일곱 번째 월이 끝난 후 여섯 시 방향에서 태그가 있습니다. 스텝 먼저 설명하겠습니다. 오른쪽 태그 박스 크로스 백 사이드 크로스 오른쪽부터 힙스 웨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태그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한 번의 리스타트는 다섯 번째 월 12시 방향에서 16 카운트 후 리스타트를 하겠습니다. 자, 12시 방향 세션 1 1, 2, 3, 4, 5, 6, 7, 8 세션 2 1, 2, 3, 4, 5, 6, 7, 8 리스타트 1, 2, 3, 4 오늘도 나이 나세요 오늘도 나이 나세요